골드를 전부 잃고 택에서 카드를 두 장 제거합니다 탓수없는 클린팩트 야 이 상점 및 탓 갈업해내는 탓수없는 클린팩트 번개구층 또 개구층 또 개구층 또 개구층 마치애밍 칠력 중에 오셔끼리 자 밴 물거리 모음 번개구체 또 나왔어? 그저 번개구체만 그저 그냥 번개구체만 띠용 아 이상한거만 나와 닷 닷거리다 어소샹 다르다다 그래도 오늘도 다르다다 그대여 기생충 압률맨 아 안돼 어 쏘세요 수능 끝나서 블루 블루 전타 코스트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3 코스트를 넣어놔야 아 빙하말랬다 아 빙하말랬다 아이 미친 아니 갑오징어님 진정하세요 에너지 지하이지 폭풍이 먼저건 껍질 밀까는 나가볼게요 손도 깔깔 슬라임을 깬다 베리 어우 스네코 나왔다 다 먹어야 되죠 종을 먼저 먹고 션돌이랑 스네코를 콘솔로 먹자 텅스텐 났다 텅스텐 텅스텐 잘나오네 텅스텐 상점가서 파워카드 조금 더 찾아볼까 폭풍 방열판 이런거 폭풍은 두개가 고무를 텅스텐 중복됩니다 텅스텐 텅스텐 nae ㅇplease », Bryant 알약 알약 먹으면 혼돈 빠진다 방열판이나 들고하자 강봄 하나 들고하자 암전 세일했는데 하나 좀 자방색 두고 만드는 거 봐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쌀 나왔냐 음 유탈까지 미라소원사입니다 블리트 갈까 체력 칼질 아이고 작은 소리 흠흠흠흠 호호 미라소원 비싸게 삽니다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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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울 수 있겠지 키운다며 키운 됐잖아 키운다며 침Ich 키운다며 이어가 이어가 띠 이어가 이어가 바이예 이어가 전타다 먹어라 밧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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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코 2-3-2-3-2 정품 쓰네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타함 시계 갈기전. 멋대로 해봐라. 멋대로 간다. 약해. 실망. 버퍼. 아스트롤랩에 나왔네. 노상목이랑 핵망치. 노상목은 이름이 뭐지? 소리지올까? 번구지올까? 슬레이어. 어이. 어. 우리 알고리즘한테 왜 그래요. 망치. 뭐였더라. 까먹었다. 어제 망치 먹었던 것 같은데. 퓨전. 그 문제가 있는 기억력. 엘리트 하나 둘 셋 이렇게 갈까? 엘리트를 잡자. 엘리트를 잡자. 근데 이대로면은. 추커 안 먹어도 되겠다. 추커 안 먹어도 되겠다. 멀리트를 잡자. 너 없앱. 남의 전략. 진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멀리트를 잡을 수 있다. 멀리특해주셔서 많이 crust. 멀리트를 잡는 것. 채괄용을 넣을까? 찢기를 넣을까? 유성타격이 찍기보다 나으니까 채괄용을 넣자 따블규존 상점 두개 볼수이긴한데 어서오세요 아니 왜 겟틀벨이 나와 운동하는 미션 로봇 자라나라 알고리즘 소비 열쇠 대아리가? 그러네 나중에 확정 투입기 할수있네요 처음으로 구입기 할수있네요 이걸 못 샀네 아이고 왜 자꾸 조각 부분만 나오지? 에러 뜬 디펙트 잡으면 업적 쑤는데 업적은 이미 깼고 그냥 스택 아 에너지 포션 4000원짜리인데 룬축전기 방열판 내가 4000원을 버렸어 다시 사자구요? 다시 사긴 좀 아까운데 10코스트만 남겨도 된다 4000원 55골드에 판다 어디 에너자이저 파는 곳 없나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하하 으아 으아 301 포션 301 포션 어 이걸 안 맞아도 되는 걸 받는 회중시계 스택 스택 왜 자꾸 나오냐 표창 아 나 스네코지 오한도 애매할 수 있다 1 2 1 2 1 2 2 2 상점을 볼까 3 3 2 3 3 상점은 돌겠네 돌겠네 아.. 망할거 트럭이 안받네 현지 레터 융합 이천원 고체를 병창합니다 성락껍만 먹는 방불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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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 더바서 알고리즘이나 키울까 빙하 신성이 병폭 방열판 병폭 메알이랄까 신성 살까 포션벨트에다가 2000원씩 담을까 4000원 벨트 성나껏 먹는다 치면은 8000원짜리 벨트 벨트에 8000원씩 꽂을 수 있음 강화 안된거 졸라 많아요 신성 개꿀각이긴 하네 죄송합니다 허허 헉허헤헤 썩 흰 포션살 돈이 없음 으아 으아 아멘 아멘 폴로그랜차가 그런거 없다 스택 스택보다는 빙하지 근데 이번에 스택 진짜 많이 나왔네 스택 다 집어쓰면은 힘좀 썼겠다 해외 2 소세 천천히 뚝댓 아 시계 한 번 더 봅시다 됐어 방열판 떴다 음 아이 블레이트 한 번 시원하게 된다 시원 어서오세요 아이구 내 해시계 역장 방열판 이렇게 살까 역장도 필요없나 빙하 두 개면은 역장 들어가는게 좀 과소비일수도 있겠다 아 포시블론 빈쇄장부터 넣을까 빈쇄장 은근히 지울게 없네 암전 파티직 이렇게 지울까 아 아 오한도 죽 엄슬곱긴 하지만 뭐 저정도는 그냥 외형질도 확실히 널 맞으네 외형질도 확실히 널 맞으네 외형질도 뭐지? 아 커피도 리퍼도 괜찮겠다 외형질도 저열도 공짜네 외형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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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소주도 괜찮네. 왓처3 기종 넣어볼까? 퓨어 버터가 아니구나. 홀리 워터인가? 홀리 워터 이거 왜 클릭 안되냐. 매 전투 시작시 기적 3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신선까지 쓰면은 이제 이게 6코스트지. 그러면 6개 추가됐다. 제거하고 방열판 하나 더할까? 방열판 방열판 열판방 밀폭 밀폭 저거 사면은 방열판 못사는데 우린 이릉 이릉 흉 그 이 이 이 이 이 이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는 수술 말까? 뭐야? 방열판이나 사자 그냥 프리즈댁마 기적 코스트 짱 많아졌어 기적 소름돋네 밀집까지 깎는거봐 아이고 여기서 폭풍을 하나 더 주네 폭풍 더 오면 이제 딜 걱정 끝인데 근데 괜히 방열판 늦게 나오려나 다중시전으로 돈벌기 돈 돈 성수 세 개만 아껴도 성수 세 개만 아껴도 성수 세 개만 아껴도 이대로 가도 되겠지? 신성 맨 밑에 있는거 봐 기억이 없네 신성 맨 밑에 있는거 봐 대박의 턴 킬각나오나? 킬각 나오겠지? 이거 두번쓰고 기적 다 털고 됐다 수고염 17코스트 와우 힘쎄고 강한 이펙트 심장빵구 뚫어버린 이것이 이펙트다 희망편 당신이 숭배하는게 우리에 가둬서 있다는건 대문일이죠 플레이버 텍스트 플레이버 텍스트 보면은 이게 카카 들어 있던 세상이 아닐까 카카네 집 카카네 집 카카 카카 카카